안녕하세요 정현씨는 저희 초등학교 친구이기도 한데 무대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의사 하고 있고요 여기 이서진 대표님이랑 어쩌나가가 친하게 돼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런 무대에 서게 됐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냥 일반인인데 이렇게 지하철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사실은 제가 지금 목이 좀 안좋거든요 그래서 슈퍼스타 케이크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는데 아무튼 만약에 삑사이가 나면 이렇게 다 박수 붙여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만나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너의 하루 어땠는지 묻고 나의 하루도 썩 괜찮았어 웃으며 대답해 주고 싶어 별거 아닌 일에 많이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웠어 널 사랑해 변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널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이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건 나이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심한 반투에 서로 아플때면 차가워진 사이가 견딜 수 없어 너는 그냥 내 불어난 지금이라도 영원하고 싶다고 널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이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뜨거웠던 겨울은 지난 그리워진 빗소리에 하나 둘 수줍어 또 얼굴 붉기며 오오오오오오오 생각이버와 아직 너의 눈에 이 낮을 테니 우리 함께 걸어가기로 해 나를 만나 너도 행복하니 못해준게 더 많아서 미안해 이기적이고 부족한 내가 너에게 말은 잘하고 싶었어 오랫동안 나 기다려 완벽한 사랑이 찾은 것 같아 날 잡아줘서 힘이 돼줘서 소중한 배려로 날 안아줘서 너를 만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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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